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9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파주는 영하 10도, 철원은 영하 11.6도 등으로 여전히 일부 중부 내륙은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춥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일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늦은 오후부터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충북은 37마이크로그램으로 이미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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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